엄마와 아빠의 편지와 일기가 들어있는 상자다 엄마는 편지들을 꺼내보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셨다 그를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숨이 막힌다 하지만 그는 내게 눈길 한 번 주지 않는다 지혜니? 노 저울 줄 알아요? 네 그럼 내일 열두시에 쪽배가 있는 데서 만나요 알죠? 기가 그치면 강을 따라 나로 그거로 해야 돼 그럼 배를 틀 수 있어 저기 보이는 건물을 원두막이라고 생각하고 띄는 거야 우연의 일치네요 필요한 말일까요? 창밖을 봐 바람에 나뭇가지가 살며시 흔들리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 거야 지금 창밖엔 눈이 오고 있어 첫눈이 오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길거리를 거닐어야 한다던데 난 편지를 쓸 뿐이야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런 소리 하지마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야 또한 사람이야 내가 사랑하는ların 널 사랑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야 순금만 일치게 생겼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야